1. 해외 2. 해외 2. 해외 3. 해외 회장 어떻게 됐어? 야왕 한대? 체조로 벤전 한번, 체조로 넣고 한번. 야왕한테 200여원 받은 거 바로 환불 들어가네. 아무튼 갑시다. 가요. 야왕이랑 해요. 바니마루? 지졌다. 바니마루를 해? 나는 내가 치즈로 하지롱. 아이씨. 이거 어머니를 버렸다가 몬데그린이잖아. 몬데그린. 야왕. 각오해라. 각오해라 야왕. 아이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리허린은 내가 최고다. 그 피에 이어 야왕도 이긴다. 문제껜. 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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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쉽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여린은 내가 최고다. 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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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아아악! 짜증나 체질을 개못하네 체질을 개못하네 진짜 아 짜증나! 어머어머! 아우 짜증나 야! 야! 동영짜웅 베농짜웅 아 동영짜웅 베농짜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안돼! 죽이지마 안 돼! 짱 아이씨! 열받네 화가 났다 각오해라 야왕! 이겨주지 아 근데 핑 왜이러지 야왕이랑? 아이씨! 아이씨! 브이펜에 제접해볼걸 그랬나? 흑해랑 안좋은게 흑핏 탓이 아니었나? 브이펜에 제접할걸 그랬나? 아이씨! 어 됐다 야왕! 끝났어 각오해 각오해 야왕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이빔에 즈업 제발 1 2 2 3 4 5 4 5 5 전장 전장 야야야 오메 야야 야야 아니말로 다이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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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샷 오우 샷 오우 샷 안 돼 대혈 받네 로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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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어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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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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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게 아 존나 헤바네 진짜 퀴즈 퀴즈 아 존나 헤바네 3번 싸움이 2번 연속 절망적인거 실화냐 렉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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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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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짜증나. 짜증나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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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 짜증나네 짜증나네 개혈 받는다 개혈 받는다 아니 치즈로만 밴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자신있으니까 고로도 안했네요 치즈로만 밴 해달라고 했어요 아 나 진짜 이러니까 갑자기 이번 첫번째 판은 비즈로 가자 야왕이 저거 나오니까 갑자기 나도 이치고크 연습보다는 비즈로 한번 가보고 싶어 간다 첫판은 비즈로 간다 나도 굿 굿 야해, 야해 헐 야아 날카로워 이 요리 처음부터 그냥 클리로 잡을까 그랬다 괜히 효까지 소비하고 날카로워 아주 아주 날카로워 역시 야왕이랑 독파를 보면 날카롭다는 느낌이 확실해 아아 진짜 장푸노랑 클라크 웬만하면 안하려고 하는데 이트로크 연속은 다음판에 하자 아 진짜 장푸노랑 클라크 웬만하면 안하려고 하는데 이트로크 연속은 다음판에 하자 진짜 열받네 진짜 열받네 진짜 열받네 야왕 지금 내 클락 무시하는 거야? 클락이야 클락이라니까 또 어그로 떴다 야왕 적대하네 우리 어그로님들 또 떴다 그러지마 유신실례 자 아무튼 그래 좋은 글만 보자 제발 적대 드림 하지 말자 음 장난이 하나도 열받어 적대 드림은 아무튼 자 클락 아 야왕이랑 해 얘랑 훅한거라고 개논 레이스 윌리 헐 헐 헐 이효린은 안돼 이효린은 나한테 안돼 아 짱 아 그만 때려 고 너무 쟀 모아 레이디 고 뭐야 김치쿠카 자 워리아 아유 진짜 김치쿠카 오 소랴? 김치쿠카 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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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제 야아 야아 오하하 장난가다 지냈다 이러다가 야아 장난가다 지겠다 이러다가 야아 야아 우승 김치쿠카 아 당연히 뽀르기 잡으려고 한 거예요 강발사키 할려다가 반대로 máquina 나간 거예요 처음함은 불쾌전이다 불쾌전이다 kl 레 AW 웃음 잠깐 낌 동고 끝 уров... 우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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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겼다 조용히 해 다들 오 야 야 야 오래야 아 쐈다 개쌌다 개쌌네 아 유튜브 제법 야왕 이오르르 잡는 클루가 있다 클루 오 야 베이프식 아 뭐야 이거 장난아닌데 야 야 야 아 진짜 아 뭐야 야아! 대열받네? 아이씨 대열받네 진짜 오우 대열받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이리야 아 진짜 이리야 아 진짜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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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진짜 방금은 열받는다 방금은 열받는다 방금은 열받는다 방금껏 좀 열받는다 방금껏 좀 열받는다 방금껏 열받아서 소리를 지를 수 밖에 없었다 아 아이씨 개열받네 아 개열받아 죽여버릴거야 진짜 개열받네 가만 안 둔다 팀 19다 팀 19다 팀 19다 팀 19다 팀 19다 팀 19 Golden 아 나 진짜 신나가지고 가물해버렸다 아 나 승료뻔했는데 승료뻔했는데 진짜 아 짜증나 내가 머리를 왜 밀어 아 짜증나 뭐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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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우리야 쏟다래 쏟다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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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우승 우승 웃음 바니마루조차도 상선이라고 클락의 상선이라 불리는 바니마루조차도 나의 클락에 상대는 되지 않았다 슈슈슈슈슈슈슈 두 선택은 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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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겼다 이겼다 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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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야구라 할걸 이겼다 어우 짱 야 아 진짜 짜증나네 죽으라고 죽어 죽어줘 아이씨 로봇으로 이어린을 왜 이렇게 잘잡아 아 진짜 안죽네 아 짜증나 아 어 레알 빡친다 희망 아아악 아 아쉽다 아 아쉽네 이거 이거 아쉽네 아 짜증나 짜증나네 이효리 이효리 나와 1번 라운드 1 레디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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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1 큰거 했을때 대쉬 잡게 했으면 이긴건데 야미님 내가 첫번째야 첫번째 이유리 개잘함 이유리 개잘함 이유리 개잘함 이유리 개잘함 이유리ちょ잘함 이유리 개잘함 이유리 개잘함 이유리 리요리 개자람 리요리 까샤 왜 질러 아 왜 질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봤지 고추차기 고추차기 봤지 얍 얍 얍 얍 얍 얍 얍 두렵지 않다 자 고추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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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아.. 존날받게 하네.. 존날받게 하네 진짜.. 아 짜증나.. 존날받게 하네.. 아 존내형 어그로야.. 아 억울해야되네.. 아 짜증나.. 아우 짜증나.. 개 짜증나다.. 안 돼! 아 야왕 거기서 뭔가 반응을 했어야지 아 짜증나네 짜증나네 안 돼 야! 카운터 났어야지 아 진짜 카운터에 안나와 왜 안나긴 대점프로 안나지 약손 나팜 스트레칭 이런거에 수치스럽게 맞춰줘야되네 으야! 으야! 안 돼! 아 짜증나 짜증난다규 아 짜증나 아 짜증나 개빡치기하네 개혈반네 진짜 기가 없어서 뱀스레스한테 노락당했네 아 지금부터 지금부터 제대로 해줘야겠네 지금부터 개패하겠네 안 되겠다 개패버려야겠다 안 되겠다 어 뭐할까 이효리 연습하자 이효리는 일단 연습하고 겉뼜 검벼 렛 ac 연빼 어 저 열받아 어 야마자킥 개쉽다 야마자킥 개쉽다 야왕 패버린다 야왕 패버릴거든 야왕 패버릴거든 아우씰 어우씰 야 야야아아아아아아아악 야야아아아악 왈아이 왈아이 심쿼 야왕이면 뭐해 캐릭터가 이런데 야 오 야왕 야! 야 왕! 오오오! 오오! 아 야 미안해 야 안깝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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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더 때리게 해줘 아하핳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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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핳 아 나 진짜 죽쩍했네 야아 아 야아 아 나 갓겜쳤다고 갓겜쳤다고 야 죽됐다 존댔다 이거 진짜 아우 존댔다 존댔기는 무슨 존댔건 헤리픽이에요 존댔기는 무슨 퍼펙이죠 진짜 존댔줄 알았으면 된대 퍼펙이죠 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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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왕씨 역전해버린다 점자라 역전해버린다 점자라 역전해버린다 렛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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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자키 개쉽다 야마자키 개쉽다 왜 야마자키 너한테 왜 유부래 도스타! 도스타! 야! 아! 투피 쓰지마! 나는 투피 못쓰는데 왜 너만 써 투피를 왜 너만 써 투피를 해! 나는 투피를 못쓰는데 너만 써 내 랄랄랄랭 내 랄랄랭 아야 아웃 다음 Schedule SHUT THE FUCK UP SHUT THE FUCK UP SHUT THE FUCK UP SHUT THE FUCK UP 이겼다 우승 내가 야왕이에요 야왕 야왕 아씨 홀옥은 진짜 아우 홀옥은 진짜 아우 홀옥은 진짜 이리야 이리야 오우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아아아악 존나 해봤네 진짜 개혈 받네 개혈 받네 개혈 받네 개혈 받네 진짜 막하냐? 막해! 덤벼 개혈 받네 개혈 받네 아 PC방만 있었어도 농락인데 이거 PC방 없는 거를 다 해보려야 돼 개혈 받네 아 아 뭐야 개혈 받네 개혈 받네 개혈 받네 개혈 받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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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겼다! 무슨! 히힛 아 개흘받네 진짜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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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효리 개잘해 이효리 개잘해 히힛 이효리 개잘한다 기우 이효리 개잘한다 기우 이효리 개잘한다 기우 이효리 개..어우어우어우 어우 내가 해봤네 이빨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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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아 ㅈㄴ 봐줘 아 ㅈㄴ 봐줘 아유 아유 딩 이오리 이오리 개잘한다 이오리로 쓸어버린다 이오리 잘한다 자 74도 나왔고 69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건전한 정신에 해치는 숫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유리 지구다 아우 진짜 여기 빡치네 유리 아우 야우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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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4. 5. 띠웨어 이효리한테 절대 안 준다. 이효리한테 절대 안 준다. 무슨 소리야? 콘더미니 오니? 무슨 소리야 콘더미니 오니? 난 뭔 말인지 몰라 아 진짜 오겟노겟 아우 진짜 열 받어 왜 이건 무장이 없는 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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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우야아아아 오우 자꾸도 뱀을 딱 쓸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열 받네 안잡아 할걸 그냥 야 똘이갑다 아이 뱀지 쟤 안잡아 할걸 아 진짜 야왕? 야왕왕왕왕왕 야왕왕왕왕왕 아우 롤이야 아아악 아 짜증나 진짜 요 칼드공 계속해봐 칼드공 계속해봐라 칼드공 계속해봐라 레디 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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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자간드 악쟤 아우 아우 잡았어 아우 잡았어 진짜 아우 잡았어 진짜 아우 아우 ㅅ 으하하하하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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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중단할 줄 알고 있었는데 난 야왕이 중단할 줄 알고 있었는데 야왕 못 췄어 야왕 못 췄어 피시방! 피시방보다 더 고립적인 안주트 뚜렷! 안주트 뚜렷! 에이 절대 저런 식으로 맞는 경우가 있어 맞아주길 왜 맞아줘 얘 나한테 1을 갈고 있는데 10대 2으로 잡아가지고 2천에 맞아주길 왜 맞아줘 뚜렷! 로봇 개쉽다! 뚜렷! 로봇 개쉽다 뚜렷 뚜렷! 뚜렷! 야아! 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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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릿! 고! 어? 야아아아아아! 야아아아! 예이! 레디 고! 어우 야! 아! 진짜 이씨! 쥐 다 써라! 야! 야! 죽지마! 야! 아! 잔인하네, 딱 죽네. 키노 madman 아흐се. jo牙 oh! 야 살려줘 야 살려줘 아 X됐다 X됐다 야왕 미안해 야왕 미안해 야 안단댈게 이번판만 미안해 야왕 야왕 자 진짜 수고했다 수고했어 아 너무 너무 장난쳤다 야마한테 처음 말렸다 너무 장난쳤다 야마 야마 약간 저렇게 가둬놓고 귀엽는 장대한테 막하는 막하는 모드 되면은 좀 말릴 수 있어 화장실 갔다와서 바로 한판 끝나고는 화장실이 갔다오는게 예의야 우미 우미 나왔다 나왔다 치즈로 야왕 치즈로 나왔다 이제 주케 이제 야왕 주케 불메스 베논 부케 간다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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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렛츠 야 치즈로 이겼당 치즈로 이겼당 치즈로 이겼당 이겼당 치즈로 이겼당 세계 1위 치즈로 이겼당 자 렛츠 진짜 아 진짜 아 촉발이 존나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광고로 나랑 똑같은 생각하네 아 진짜 아깝다 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네 아 짜증나 진짜 저거 나도 저 생각하는데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냐 야왕 너 뭐야 왜 나랑 똑같은 생각으로 그거 사빠해 아 이상하네 나랑 똑같은 생각으로 게임하니까 이상하다 지금 저도 저렇게 사빠로 대처하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당하니까 열 받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도 저걸 맞은 다음에 사빠하는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 에이 짜증나 야야야 미안해 자살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아! WK형 아 열 맞어 열 맞네 진짜 아 야.. 야가 오이했다고 야가 오이했다고 아까 아 진짜 열받아 열받아 아 진짜 아 나도 대쉬했는데 아우 씨 야왕! 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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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효리마짱 잘 이겼는데 요 왕판은 밀린.. 밀렸다 밀렸다 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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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근데 이효리가 개삭이면 내가 장풍뇨로 마크하면 돼 근데 치즈루랑 고로가 무게야 이효리보단 아 나 왜 다 빨간냐 라운드 1 레이디 고 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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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아 야왕 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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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 고 KV 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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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니가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재혈 재혈 아아 짜증나 와아악!! 캐릭터 두개로 하나는 이기면 어쩌다는거야 퐁뜸 oya 종료 아!! 방 раз 열찌받아 개혈받아 개혈받아 개혈받네 개혈받네 배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디...GO! 오, 야, 비하니 아 뭐야 네데를 맞았어? 아 진짜 열받네 뭐 또 네데대야 아 존나 해봐라 진짜 아 이럴바에는 그냥 장풍류 해가지고 패는게 낫겠는데 이럴바에는 차라리 장풍류에서 패는게 낫겠는데 아유 재판났네 재판났네 재판났다 크리스로 치즈로 못잡으면은 개멸망이네 크리스로 치즈로 못잡으면은 개멸망이네 크리스로 치즈로 못잡으면 개멸망이네 아하하하 개혈 받네 개혈 받네 쌍 쌍꺼 진짜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진짜 어차피 치즈로 상대하는 법도 볼 겸 이걸 이렇게 해야지 첫판에서 진거 존나 해봤는데 첫판에서 진게 좀 크다 오화 일어 우아 eta 으아 이나 선 pi . . . 아, 굿! 쥬바! 아 짜증나 진짜 개 짜증나 진짜 짜증나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ya 아 10대 양의 헛댐 꿈을 가죠? 어디서 10대 양의 헛댐 꿈을 가죠? 어딜 나를 10대 조수로 만들려고 어딜 나를 10대 조수로 만들려고 야왕 빡쳤을듯 어딜 10대 조수로 만들려고 10대 조수로 만들고 반작대 조수로 만들려고 야왕 빡쳐 아래 5초보이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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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게 말이 되냐? 진짜 헐 물받네 이게 말이 돼? 죽여버려 진짜 야이 미친냐나 아이 미친냐나 아이 미친냐나 진짜 아이 4기를 쳐도 적당히 쳐야 러리 안받지 아우 미친냐나 아우 미친냐나 아우 잘 못 쳤어 아우 미친냐나 쳐돌였나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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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받아! 야! 저게 뭐야! 이겼다! 야! 퍼펙이다! 퍼펙으로 이겼다! 퍼펙으로! 퍼펙으로 이겼다! 구르마짱!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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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마짱 퍼펙으로 이겼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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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라! 덤벼라! 야! 아이씨! 야! 아이씨! 야! 야! 이겼다! 흐흐흐! 실제로 개무서운 냥! 아우! 저... 저 예쁘게 생긴 냥! 개무섭네! 예쁘게 생긴 냥! 나의 야뜸트를 이렇게 다 피하다니! 나의 야뜸트를 이렇게 다 피하다니! 존나라만들 나의 아픈 소리를 피하지 말라고 어우 야 장풍 고맙다 야 장풍 금지 아 야 장풍 금지 어우 야야야야 아 야 살려줘 어우 살려줘 새끼야 구하리야 아 존나 알바네 존나 알바네 진짜 아이씨 야야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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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냐 아이씨 이효리가 첫 돌았네 진짜 아이씨 아이씨 죽어 고로맞장까지 가야지 예의상 고로맞장까지 가야지 예의상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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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이걸 어떻게 이기란 말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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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고 쳐바리는 기분을 여러분이 압니까 돈 주고 쳐바리는 이 기분을 여러분이 압니까 돈 주고 쳐바리는 이 기분을 여러분이 압니까 예열 받는다 아하하하 아 진짜 야호가 산복으로 갈 때 입 안 빠지면 내가 똥을 먹겠다 똥 먹여주마 똥 먹여주마 똥 먹여주마 야호가 진짜 얗 아하 야이 아하 똥 먹었비 망설였다 야아 아흥 아이씨 아 아 열받지 아 열받지 아 열받지 저 계절이 뭐야 아 진짜 적당히 좀 해 어우 미친 아유 진짜 미친냐라 야아 야이 미친냐라 진짜 아 아 개열받는다 어우 미친냐라 어우 미친냐라 나도 빨리 미친냐라 키워야지 야 야 야 야 알았어 그만해 아 그만해 그만 공격해 알았어 야 얘 10대 0으로 이기려고 원래 집중하고 있었어요 얘 너 나한테 2010대 2로 졌지 1점만 전해도 나했습니다 아 전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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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전우님 눈물이 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 야관문 야왕 야관문 야왕 야관문 야왕 야관문 야왕 응진 간다 야관문 야왕 내가 너 나한테 10대 2로 졌잖아 내가 3점만 내면 나의 승리 무슨 승리? 정신 승리 정신 승리 간다 정신 승리 가겠습니다 아 미친냐라 장난까나 아 어 10. 10. 아이유 진짜 ㅇㅇ ㅇ ㅇㅇ ㅇㅇ 왜종신 승리의 전설로 간다 예린 왠지 왠지 웠지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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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내려야되네 아우, 진짜 뿌랴! 야, 살려줘 살려줘! 아우, 짜증나, 진짜 좀 살려줘라! 인간적으로 남할려, 적을 내리, 도! 아우, 진짜 해병 지르기 멋있냐 아! 아, 방금 거 뛰어넘었으면 아, 방금 네, 료대 치즈로 만나지 말아야 된대, 진짜 아우 야, 백합 막았어! 아, 백합 막았다고, 진짜 아, 저 역백합 맨날 저, 악질팀이 역백합 악처, 승리는 나의 것이다 나는 10대2를 면할 거야 10대2를 면할 거다, 나는 너는 나에게 10대2를 당했지만 나는, 내 사전에 10대2란 없다 내 사전에 이 잡은 없어! 덤벼라 덤벼! 이, 펄럭이년아, 덤벼 이, 펄럭이년아 아, 근데, 기가 다 빠이럴 시기야 아, 미치 진난까나, 진짜 아, 진짜 진난까나 아, 진짜 짜난까나 기도 없는데, 지금 아, 기도 없는데, 진짜 레이디, 고! ㅎㅎㅎㅎ just 네 아아이 갔따 . . . . . . . . . 하나 둘 셋 레디 고! 아.. 짜증나 두뒤 걸렸구나! 아.. 야 나도 걸렸네 아.. 아 개요일받네 아.. 짜증나 아.. 아.. 나 부상했는데 죽어! 고로 바짝까지만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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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헤받네 진짜 아.. 존나 헤받았다 존나 헤받았다 진짜 개헤받았다 각오해라 야왕 각오해 이제부터 나에게 자비를 기대하지 마라 이제부터 나에게 자비를 기대하지 마라 아.. 레디 고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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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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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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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